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위에 도비 34억 추가 투입 결정 경기도 경기도가 정부의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4억 예산 삭감에 대응하여 도비 34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단독주택 다가구 포함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 설치 지원규모가 작년 대비 소폭 증가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총 이 679가구에 대해 태양광 3kw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비율은 경기도가 50% 시군이 20% 주택주가 30%를 부담합니다. 이로 인해 경기도민은 약 159만 7천원의 비용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지원 확대는 국비 지원 감소로 인해 발생했으며 경기도는 이를 통해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원 신청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11월까지 경기도를 통해서는 5월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 정부 예산 삭감 주택 태양광 설치 사업에 도비 34억 원 추가 투입 알짜 배기 정보 터졌다. 경기도에서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에 거품 빼는 거 알아? 원래 정부 예산 빡세게 줄었는데 경기도가 무려 34억 원을 쾅 투입했어. 돈 걱정 없이 태양광 설치 들어가 보자고. 그러니까 이거 들어봐.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총 2679 가구가 혜택 볼 수 있다고 해. 게다가 지원 비율이 후덜덜해 도비에서 절반 시군이 20% 그리고 내 주머니에서 30%만 뽑으면 된다고. 설치 비용은 놀랄 준비해. 웬만한 건 이만큼만 내면 되니까 약 159만 7천 원이면 끝. 에너지 절약도 에너지 절약도 시키고 지갑 돈도 절약하는 쏠쏠한 재미가 있지.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이제 말로만 듣던 게 아닌 직접 체험하는 시대가 됐어. 우리 동네도 빛날 기회. 국비 삭감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경기도가 나섰다고. 탄소중립 각오는 빡세지만 주머니 사정은 덜 빡세게 해준다니 얼마나 다행인데. 지금이 신청 안 할 이유가 없어. 한국에너지공단에선 11월까지 경기도는 5월부터 신청 접수하니까 바람 잘 날 없다.